이번 시간은 양띠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띠. 그래 사람이 살면서 이제 성격상도 있고 띠에 사주상 안 맞아서 부딪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둘이 또 살이 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양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한다고 보면 서로 같이 성적 차이가 많잖아요. 조금씩 한 발씩 이해를 하고 보도 못 치면 부딪히는 게 덜하겠지. 근데 이상하게 잘해도 자꾸 부딪히고 시끄럽고 싸우고 막 그러는 양띠들이 쥐띠하고 그렇게 안 맞아요. 쥐띠하고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한쪽에서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그냥 안간거리고 이래서 그냥 못사게 자꾸 부딪혀. 자꾸 가만히 있는 양을 갖다가 착착착 무는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쥐가 약을 올려. 쥐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약을 올리고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리고 쥐고 먹으러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그렇죠. 그러면서도 안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성향들을 보면 서로가 많이 부딪혀. 그래서 이 쥐띠분들하고 양띠분들하고는 안 맞아요.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서로가 지키는 것이 좋겠고 또 양띠하고 소띠하고 또 안 맞고. 이상하게 맞을 것 같으면서 서로가 온순하면서도 맞을 것 같으면서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둘이는 그렇게 좋고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충살이 켜서 누가 빨리 사별을 한다든지 이별을 한다든지 그런 영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좋은 배폐를 만나서 편안하게 한 일생을 같이 가려고 한다면 이런 띠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개띠하고도 안 맞고 개띠하고도 양띠하고도 살이나 충이나 끼지는 않았는데 뭔가 그렇게 안 맞아. 서로가 그냥 으렁대고 갈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화근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구설에 오르게끔 말을 정갈에서 해놓는 게 이 개띠하고 양띠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칠 지경이지. 그렇다고 나를 못살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나를 덮어 씌우고 이러니까 억울하게 누명도 씌우고 이러고 요사기에 자기 혼자만 빠져나가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양띠분들이 개띠분들한테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피해갔으면 부딪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말이 말꼬리가 돼서 자꾸 말꼬리를 물고 시비가 가고 이러거든. 뭐 부모나 형제는 누구나 친구나 마찬가지야. 이상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실타래처럼 얽혀가는 게 우리 개띠하고 양띠거든요. 그리고 또 원숭이띠. 합의가 들어서 잘 맞을지긴 잘 맞아. 근데 서로가 무슨 뭐 경계하듯이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잘 되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해주려면 뭐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오륜해서 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뭐를 이제 저기가 양띠한테 잔내비대 해서 주면서 뒤로는 자기가 내색을 하고 뭔가를 내가 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남한테 손해를 안 문다는 뜻이지. 그런 영향이 좀 있더라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맞을 때는 맞는데 안 맞을 때는 또 이상하게 삐끗나고 안 맞는단 말이야. 아예 그냥 살이 끼고 뭐고 안 맞았으면은 왼수가 되고 그럴 정도면은 아예 연을 끊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쉽게 해서 죽였다 살렸다는 거지. 이게 바로. 근데 어느 누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격상 또 틀리잖아요. 더 저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저기할 건 없는데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는 이런 화근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서로가 이제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가정을 뭐 파탄을 일으키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선남, 선녀들도 또 이렇게 뭐 살을 풀든 뭐 원진살이든 뭐 상충살이든 풀고 합의를 잘 붙여서 결혼생활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양띵 여러분들 오래 갔다 많이 갔다 힘든 해년인데 힘들 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든 내가 마음 먹고 또 내가 굳굳하게 내 생각대로 하셔 가면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내 중심을 완벽하게 완고하게 세우고 가세요. 그러면은 아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이 이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음 여리는 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내가 착하면 나 혼자 착하면 뭐해. 착한 사람을 더 건드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서 가지고 진짜 내 위치를 지켜 가시면서 살으으면 좋겠어요. 양띵 여러분들 힘내세요. 좋은 한 해 되시고요.